저는 지금 연극원 연기과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18학번이고요. 저 곽민수라고 합니다. 저희 시창청음 수업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4시 반부터 왔습니다. 30분 전에 딱 와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저희 많이 좀 더워져가지고 많이 시쳐있는데 이렇게 이벤트 주셔가지고 좀 뭔가 기분도 좋고 지금 좀 힐링하면서 애들과 수다 떨면서 이렇게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기과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연기 처음 시작했을 때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진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극원의 수기쌤 사랑합니다. 수기쌤 항상 감사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 친구들 항상 좋은 에너지로 같이 수업받고 있어서 행복하고요.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나중에 현장 가서 열심히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빨리 오세요. 저희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예술원에서 한국예술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란에서 온 마 호루라고 합니다.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쌀떡 좋아합니다. 행사는 작년에도 들었었는데 수업 때문에 못와가지고 이번에 꼭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일 좀 보다가 왔어요. 수업은 없었어요. 줄은 긴데 총장님도 뵐 수 있고 음식도 학교에서 즐겁게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도 방송영상과 2일학번 안소정입니다. 사실 모르고 왔는데 그냥 지나가다 줄이 엄청 많아가지고 섰는데 옥수수 이렇게 주셔가지고 받았어요. 이거 절대 못 기다리겠다. 옥수수 받았으니까 그냥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방금 전까지 영상이론과 수업 듣다가 왔어요. 방금 끝나가지고 이 다음에 동기 촬영 때문에 테스트 촬영하러 가요. 어디로 가세요? 예술극장으로 가서 테스트 촬영할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뭐지? 3층에 원래 햇빛이 그렇게 잘 안 들어왔는데 요즘 들어서 햇빛이 엄청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짝 기분이 좋고 근데 학교에서 에어컨 좀 빨리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뭐지?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밤새면서 편집했던 기억? 그런 것들? 근데 편집실 나오니까 저 말고도 같이 약간 편집하는 사람 있었어가지고 혼자 편집하고 있는 거 아니네 이런 생각해서 그 기억이 조금 남아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아, 네네. 지금 떡볶이 받아서 드시는데 네. 우선 떡볶이가 소스가 완전 달짝지근하고 그리고 떡에 잘 소스가 배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이거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에서 딱 먹은 그 맛. 그 옛날 그 추억의 맛 알잖아요. 그 추억의 맛을 연상시키게 하는 맛이라서 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엄마한텐 비밀이지만 엄마가 해준 떡볶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먹는 거에 진심이라 제가 다 받았어요. 옥수수랑 김치만두, 고기만두, 빨간 오뎅, 그냥 오뎅, 순대, 허파, 간, 그리고 심지어 떡볶이까지 이렇게 총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2분만에 다 먹었어요. 음, 전 너무 행복해요. 올해 제일 행복한 날이 오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좋은 학우들과 이렇게 같이 먹는다는 건 정말 행운 같은 일 아닙니까? 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학교 학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떡볶이까지, 이렇게 음식까지 해주시고 너무 따뜻한 마음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예술인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그 저희 연습실에 공기청정기 하나만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창 처음이라는 수업이 정말 저희에게는 유일한 힐링 수업이거든요. 선생님과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수업 열심히 듣고 다음에 또 같이 놀러 나와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악보를 어떻게 읽고 그 웬만해서 악보를 받았을 때 그 악보를 보고 바로 부를 수 있게 훈련을 하는 수업이고 기본적인 음악 이론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하잖아요. 한예종 수업 다 만족합니다, 정말. 연습실에 공기청정기 하나만 놔주세요. 잘합니다, 총장님. 의식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대진쌤 너무 멋져요. 이런 거도 각본에 없었잖아. 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입니다. 어, 떡볶이요. 근데 저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떡볶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못 먹었어, 내가. 다 이게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처음부터 내 거 남겨놔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에. 그, 아니, 학생들하고 조금 가까워지고 싶기도 하고 또 뭔가 사실 나 학생 때 생각했으면 때는 연습하고 그럴 때 배고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소통하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와서 간식도 주고 그러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너무 밝아요. 그리고 또 작년보다 훨씬 더 밝아진 것 같아가지고 어, 역시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고 어,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낍니다. 어, 좋아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상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즐겁게 이렇게 쭉 나도 예술가로서 살아보니까는 어,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학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분위기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어, 방금 얘기했지만 어, 이제 어떤 자기만의 창작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 고통스러운 작업이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좌절하지 말고 좌절도 나중에는 그리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깐 모든 것을 즐겁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획천장 맡고 있는 조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학교 학생도 항상 그 밤늦게까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하하하, 이상해! 하하하하, 뭐 그거 응원하는 차, 응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간식, 어,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순대, 허파, 네. 순대, 허파, 평소에 순대를 즐겁게? 간을, 아니, 나는 순대만 먹습니다. 아, 내장은 안 드신가요? 내장은 안 드십니다. 대신 탕에 있는 거 먹습니다. 순대국에 있는 거 먹습니다. 아, 저번에 겨울에 나눠줬을 때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어, 그때 그 학교 20몇 년 동안 다니는데도 처음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서 되게 보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좋은 작업으로 또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네, 네, 응원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무사 정은실입니다. 야, 잠시만! 옥수수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지금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지금 이 기쁨을 즐기고 있느라고 먹을 결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하고 싶은 말, 우리 평생 영원히 앞으로도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보자. 한예종을 기대하는 바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는 건강함, 건강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아저씨는 있는데, 좀 일찍 할게요. 여기는 너무 더 싫어? 어! 맞았어, 맞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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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깨가 다르겠지? 한글자막 by 한효주